안녕하세요. 룰루다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캠핑 정보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오늘은 다이소 제품으로만 이용을 해서 차박커튼을 설치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쉽게, 간단하게,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올라서 오늘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다이소로 달려가셔서 물건만 사서 바로 설치하시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다이소에 가서 이렇게 사왔어요. 아직 포장도 안 뜯은 그대로예요. 제가 지난번에 중고차 첫 차박이라는 영상에서 차박용품을 새로 샀어요. 새로운 차박용품들만 구매해가지고 보여드렸었잖아요. 차박을 많이 하시긴 하지만 아직도 차박을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차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같은 입장에서 제가 이 제품 사봤는데 이건 별로였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은 여기 카드 달아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다 보시고 여기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산 제품 중에 안 쓰고 있는 게 앞창 가리개예요. 이렇게 여기 유리를 가리는 거예요. 백미러에다 씌워가지고. 우선은 설치하는 것부터가 하고 싶지 않아요. 번잡스럽게 생겼어요. 이거 괜히 샀나 싶어요. 지금 약간.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앞창을 안 가리고 1월에도 설치를 안 하다 보니까 잘 때 굉장히 눈부시더라고요. 아침이 모기 전에 깰 수 있어요. 새벽 동틀 무렵에 그냥 같이 저도 이렇게 기상이 가능해요. 그 정도로 너무 좀 자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차박 커튼을 달아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고요. 두 번째로 조금 더 아쉽다고 생각을 했던 제품은 메쉬망. 차량용 방충망이에요. 햇빛을 가리는 역할이나 기능이 아예 없어요. 말 그대로 날파리라든가 팔이라든가 막아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거 또한 제가 잠을 못 자는 데에 아주 큰 공헌을 했던 거죠. 그래서 중복 투자를 하더라도 살 필요는 있겠다. 그 제품은 방충망의 기능도 있고 햇빛을 가리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뒷창만 샀거든요. 그냥 차박 커튼으로 일열 창문이랑 앞창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빛이 새 들어오겠지만 사이사이로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잘 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새로 산 지퍼 모기장입니다. 한번 설치해 볼게요. 이렇게 창문을 열어주시고요. 겉에가 방충망인 쪽으로 씌워줍니다.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지퍼 있죠? 지퍼를 열어주면 물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지퍼가 있죠? 이렇게 열어주면 짠! 이게 방충망. 그리고 닫아주면 햇빛이 가려지는 제품이에요. 한번 닫아보고 햇빛이 얼마나 잘 가려지는지 볼게요. 근데 이 지퍼가 왠지 고장이 잘 날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설치했습니다. 우선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암막 기능이 99.9 이렇게까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햇빛은 가려주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잤을 때 너무 밝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한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자, 이거는 암막 커튼이에요. 암막 커튼 요거는 다이소에서 아예 차박 커튼 전용으로 출시를 한 것 같아요. 로프가 아예 내장이 되어 있어요. 로프를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게 나온 제품이고 저는 이 어머! 저는 이 두 개의 제품을 다 이용해서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 우선은 A필러, B필러, 뒤에는 C필러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더블클립을 이용하겠습니다. 더블클립을 이용해서 끼워줘요. 자, 이렇게 B필러에다가 끼워주셨죠? 그러면 이제 카드링 이 카드링을 이용해서 압축봉을 설치를 할 건데요. 보통 그냥 이 카드 집게에다가 요렇게 거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고정을 잘 시키는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이 카드링을 커튼봉 직경에 맞게 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서 해보려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달아서 여기다가 커튼봉을 끼우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끼우는 게 조금 더 고정을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써보려고요. 암막 커튼은 두 장. 두 장을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이제 커튼봉에다가 끼웁니다. 이렇게 이렇게 설치할 건데 여기가 좀 많이 뜨네. 오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이거 많이 잘라내야겠다. 여기를 그쵸?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소잉 능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거 남은 여분을 좀 활용을 해서 커튼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음 나쁘지 않아. 어이 누가 이렇게 기계처럼 잘랐어? 약간 비슷하죠? 이야 아주 그냥 뭐든 잘하는구만. 여름에는 우선 이렇게만 해서 가릴 거긴 한데요. 동계 때는 메쉬망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커튼을 달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동계나 이런 가을 버전의 2열 커튼도 한번 만들어서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엔 요고 요고를 이용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 조금 시카만한 냄새가 웬만하면 빨아쓰시는 걸로 하세요. 저는 여기다가 이 기존의 로프를 제거하고 자전거 로프를 이용할 겁니다. 자전거 로프를 이용해서 커튼을 설치할 건데요. Rotter 고춧가루를 위쪽으로 만들고 고춧가루를 섞어주세요. 그럼 그러면 아시아 고춧가루를 넣어둬고 롤 그리고 롤 만들어징 어떤 생일을 이렇게 설치를 하냐면요. 차량에 따라 차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끈을 좀 길이 조절을 하셔가지고 철사를 좀 구부려서 조절하신 다음에 일열 손잡이에다가 꽂아주세요. 그다음에 반대쪽은 C필러에다가 이렇게 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한쪽은 설치를 이렇게 했고 반대쪽도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자전거 로프에 달려있는 고무는 사전에 빼주세요. 필러 사이에 끼니까 인전석에 손잡이가 없으니까 여기는 B필러에다가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자전거 로프를 이용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기본 끈을 이용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시켰어요. 이 상태에서 더 이상은 불이익으로 포함하고 싶다 하시면 이거 도착하고 싶다 하시면 도착해 봐주세요. 그래서 이런 법을 지켜reto는 손방이 흔들어 가을 찾기 mental 배가 흔들어 있고 이래 사람도 랍을 받아라 벗기아 생긴다면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중고 동생으로 깃하려 이 shor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다 만들었어요. 괜찮죠? 이제 겨울에는 방풍도 되고 온도도 따뜻하게 유지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무점착 시트지예요. 근데 이게 안막 기능이 있어요. 이 창문에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붙이면 접착이 되는 건데 사멸에는 누군가 탈 일이 없어요. 짐 밖에 실을 일이 없는데 사멸까지는 우선 살려볼까? 한쪽만 가려볼까? 좀 고민이에요.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반 면이 있고 투명 필름이 있는데 밀대가 있어야 되는구나. 조금 여유롭게 잘라라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잠깐만, 내가 바깥에다 붙일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 안쪽에다 붙일 건데? 좀 공간에 맞춰서 잘라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해주세요. estou구하고 천연시키스 긴 tre Tower 확신했대 ark에게 아닌 콩이 tightened색 이게 밀대로 밀면서 해야 깔끔하다고 했는데 제가 밀대가 없어서 손톱으로 밀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기가 차서 금방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쓰다가 떨어지면 다시 붙이죠 뭐 차박 커튼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아늑하게 잠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막 설레서 빨리 차박하러 가고 싶어요 어딜 가도 진짜 잠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오늘 만족스러워요 오늘 저의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은 캠핑 브이로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